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성산TV 긴급속보 민경욱 전 위원회 작심 발언이 터졌다. 국민의힘 뭐하는 겁니까? 나아가 우리 우파 유권자들 결사항전을 준비해야 한다. 결국 황교안 전 대표가 옳았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에 대한민국 선거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여기에 민경욱 전 위원과 황교안 전 대표가 성퇴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국민들 우파 유권자들은 민경욱 전 대표의 절규가 맞았다. 황교안 전 대표의 성토가 맞았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 우파 유권자들 결사항전을 준비하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속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그 확진자들 투표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나아가 이재명 1번을 찍은 그 1번 이재명 찍힌 투표지들까지 공개되고 나서 충격적이죠. 정말 밤잠을 잘 수 없는 이러한 사태 국민의힘 뭐하고 있습니까? 민경욱 전 위원의 이야기처럼 밤을 새서라도 이러한 사태를 확장시켜주시길 바라며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 이제 믿을 데가 없습니다. 결사항전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우파 유튜브들과 또 SNS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정말 매일매일 밤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한순간 한순간 살이 떨려서 정말 몸둘바를 모를 이 시간들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자, 민경욱 전 위원이 그야말로 성토에 성토를 했죠. 국민의힘 뭐하십니까? 이때 뭐해야 하는지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 민경욱 전 위원은 페이스북에서 김기현이 선관이 무능이란다, 부실이란다, 범죄 현장에서 그것도 자신을 찌르는 범죄를 국민의힘은 완전히 나사빠져버렸다라는 김미영 네티즌의 이야기를 링크를 해놓았습니다. 또한 민경욱 전 위원은 우파 애국 국민들은 결집, 빠짐없이 당일 투표하여 선관위의 부정을 이겨내자 라고 링크를 했습니다. 이 또한 민경욱 전 위원은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투표지가 길바닥에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슬법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그 팩트를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민경욱 전 위원은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에 몸통이니 당일 투표를 해야 한다고 2년간 목이 터져라 외쳤다. 김기현은 사전투표하지 말라는 사람은 도움이 안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덕분에 사전투표율이 36.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사전투표에 부정의 기미가 보이니까 이준석과 김기현이 뒤늦게 펄펄 뛰고 있다. 이준석이야 원래 간첩이라서 그랬다 해도 김기현은 자기 말에 책임을 줘야 하지 않나라며 현재 대한민국의 대선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해서 긴급하게 타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경욱 전 위원은 자기 표를 투표함에 집어넣지 못하게 하는 게 올바른 집적 투표인가요? 그 자체가 부정선거입니다. 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은 황교안 전 대표의 커뮤니티에서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죠. 이 황교안 전 대표의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큰일 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빨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확진자 투표소에서 긴급하게 전달해온 정보입니다. 위원님 확진자 사전투표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투표함에 넣는 것도 의아하고 박스 혹은 바그니로 투표함을 만들어서 그곳에 투표지를 넣는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황교안 전 대표는 링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황교안 전 대표는 속보,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전국적으로 대혼란, 부정선거로 이어져 일파 만파, 총투표율 마감처리 못해, 예상 사전투표 총투표율 37% 문제는 김부겸이 선고를 총괄, 지휘하면서 또한 코로나 방역 책임자란 점이다. 그 점을 잘 봐야 한다. 확진자인 김부겸 총리가 한 사전투표 자체가 헌법을 어긴 것으로 부정선거라는 데 문제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의적으로 조직적으로 확진자 사전투표 절차를 미비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공개되고 불법으로 바꿔치기가 일어났다면 더 심각하다.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위원이 국민의힘에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좀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러한 부정선거의 연장선상의 의혹들을 해소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간 베스트 회자들, 일간 베스트 유저들 속에서도 이번에 안 된다. 이거 국민의힘 풀 수가 없다. 이미 이재명과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프레임을 짜놓고 한마디로 부정선거의 격일로 가고 있다. 일간 베스트 유저들은 노정희를 믿으면 안 된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이 현재의 이 자컴의 사태는 더 이상 국민의힘에게도 답이 없다. 우리 우파, 보수, 우파 유권자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결사, 항쟁밖에 없다. 일간 베스트 유저들은 계속해서 이번에 부정선거가 드러나거나 또 부정선거 전에도 우리 우파, 우파가 일어나야 한다. 우리가 항쟁으로 일어나야 한다. 지금 현재 이것을 방관을 하면 무엇이 된다? 영원히 대한민국의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 우파 유권자들이요. 결사항전에 나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